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멀티 충전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홈플래닛 18W 충전기입니다. 저렴이 멀티 충전기로 자주 잃어버리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4가지 안전기능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4위는 프리디 초고속 멀티 충전기입니다. 초고속 멀티 충전기로 노트북이나 태블릿용으로 좋고 안정성 높은 편이며 사이즈 작아서 휴대성 우수합니다. 3위는 큐브온 초고속 6포트 멀티 충전기입니다. 업소용으로 좋은 멀티 충전기로 여러 대 동시 충전 가능하고 케이블도 난방지 되어 있으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2위는 빅소 6포트 고속 멀티 충전기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고속 멀티 충전기로 다양한 기기 충전 가능하고 디자인 깔끔하며 사이즈 작아서 휴대성 우수합니다. 1위는 스프위 7포트 초고속 멀티 충전기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멀티 충전기로 업소용으로 좋고 충전속도 빠른 편이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